1979년 12.12 사건은 모든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는 그날 밤 육군본부와 합수본부로 갈라지어 맞섰던 우리 군 지휘관들의 긴박한 육성이 그대로 담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이 테이프는 주로 수도권 방어를 책임진 3군사령관이 국방부 육군본부 각 군단 및 사단의 지휘관들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2.12 사건의 현장중계방송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테이프의 녹취기록은 월간조선 9월호에 그 전문이 실려있으므로 대조하여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역사의 고동과 순결까지 느끼게 해주는 장군들의 육성, 그 길었던 겨울밤부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날밤 최초의 통화는 1979년 12월 12일 밤 8시 50분 육군본부 참모차장 윤석민 총장이 이건영 상군사령관에게 전화를 끌어옴으로써 시작됩니다. 윤참모 차장은 정성화 총장이 납치된 이후 총장을 대리하여 육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혼정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네, 부관한테 얘기를 잘 들었는데 네 지금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7시 40분에 네 권정달대론이라고 권영달? 권정달 권정달 네, 전화를 통과체정하고 네 우경영대론 우경영? 예, 군수란다 어 그래서 아마 총장님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됐는데 어 그게 아니고 이제 약간 확인해보니까 예 그 안가 사건 때문에 한 번 조사하려고 한 것이 이후에 사건이 이렇게 됐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절나봐야 사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총장님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허가하기 전에 동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건문서에다 전부 다 지지를 해가지고 그 저 총장님을 통장님이 타지나 안지나 전부 다 붙들어라 말이야 총장님을 신고하는 게 있으면 좀 붙들어라 내가 그렇게 지지를 지금 헌배한테 해놨는데 아닙니다 총장님 그럼 어디가 있냐 그러니깐 보안사령관이 그 안전하게 도와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이 그래요? 네 나무 통했습니다 아 지금? 그럼 뭐 그렇게 뭘 할 필요는 없는거죠? 그럴 필요가 없고 진독교는 그곳을 지금 취소하라고 그랬죠 난 진독교는 아직 내리지 않고 네 내리지 마세요 예예 전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 계신 건 확실하구만 네 제가 기초관과입니다 아 그렇더라도 장관님한테 허가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네 네 조금부터 어디서 남은 데서 전화 받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삼군사령관이 삼군예하 박희모 34단장과 나눈 통화입니다 군사령관님 밖으로 계십니다 하나 삼군사령관이야 거기 저 일군단장 가있나? 네 알겠습니다 군단장과 34단이 없어? 네 어 군단장이 34단 확실히 4단장 없는가? 네 거기 군단장 안가있어? 네 안가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대는 확실히 내가 얘기하는 대로 저 함부로 동원하지 마라 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주의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그 저 내가 직접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장장 어디 기옷이 들어가 있으라고 네 지금 저 사무실있습니다 아 사무실있어?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어 다음은 삼군사령관과 윤승민 참모차장의 통화입니다 아 접니다 네 지금 그 사태가 어떻게 말씀 들었습니까? 난 잘 못 들었는데 네 지금 저 34단이랑 우리 부대 동원한 건 하나도 없고 네 24단장이 나오고 전화가 안 통해지고 네 그 다음에 군 1군단장이 전화가 나오고 안 통해요 네 그래서 지금 1군단장하고 네 차기원장군하고 누구? 차기원장군 어 유학성장군하고 30단에 가있다고 그럽니다 아 차기원님도 뭐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학성하고 그 저 황현씨하고 셋이 30단에 가있다 네 그래서 어 경력출동은 절대 그 여러가지 충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렇지 상군사령관이 24단장하고 각절 육성알문 안 된다 어 근데 24단이 그 저 보안사령관한테 갔다 24단장이 그래서 빨리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지금 저 34단이한테 내가 얘기를 해놔있고 네 음 알겠어요 네 그런 일련의 조치를 꼭 강력하게 조치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저 34단은 거기 누구를 가있어요 네 그 세사람 여기 다른사람 누가 또 가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장관님은 다 안전한 겁니까 네 우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저 자유로우신거요 네 자유로우신거요 네 자유로우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병력경결을 다해서 네 그럼 유혈 품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 합찬무장이랑 유병현 대장 모두 와주십니까 여유 안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화만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확실히 좀 해놓으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아 전방경결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진돗개는 그걸 우리가 취소해서 취소했는데 아니요 다시 발령됐습니다 진돗개 다시 발령됐어요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네 네 그 합찬림 병력경결 잘해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박희모 34단장과의 통화입니다 나중에 34단은 전두환 장군 측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로 출동하게 됩니다 아 나 군사령관이야 예예 뭐 근무 중에서 나왔습니다 어 지금 어디있지 예 저 방금 지금 왜 제가 됐으면 나와있습니다 아 다시 들어가요 아 예 아 다시 들어가는데 예 가서 부대장업 좀 잘해가지고 예 그게 저 내가 뭔 부대를 출동할 때까지는 직접 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게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런거하니 이게 좀 뭐 불명한 상태인데 예예 뭐 좀 문제가 복잡한게 있는거 같애 아 예예 그러니까 부대를 함부로 냈다간 서로 충돌이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예 밑에 애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사장장 말고 예예 내가 부대가 출동할 일이 있으면 우회전 명령하고 직접 연락할테니까 예 그럼 제가 CP에 가있겠습니다 어 CP에 들어가있어 예예 어 그렇게 조치해요 알았습니다 오케이 예 수고하세요 다음은 성명불상의 3군사령부 참모와 1군단 참모의 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군사령관과 3군예하 5군단장 최영구 중장과의 통화입니다 네 서울에 뭐 좀 불명한 상황이 하나 생겼어 뭔지 그 오늘 일부 누구한테 총장님이 지금 저 어디 자유롭지 못한 장소에 어디 가있어요 그래요? 어 예 그리고 일부 우리 군 지휘관이 몇사람이 비어요 지금 예? 우리 군 지휘관이 말이야 예 수도군단장하고 1군단장이 지금 없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응 예 그래서 거기 수도기계화사단 움직이고 이러는걸 말이에요 예 확실히 좀 저 최장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예 이거 지금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나갔다 애들끼리 다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뭘 하기 전에 부대 이동을 좀 시키지 않도록 좀 단단히 뭘 해주고 알겠습니다 장악을 좀 잘하고 전방 연결 좀 잘하고 그래주세요 알겠습니다 3군사령관이 3군예야 수도군단 김승환 참모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참모장입니다 네 네 부사랑 부군단장 어디 갔나 부군단장 RCT 훈련장이라고 계십니다 어딘데 그 삼삼지역입니다 어 들어오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말이야 예 연락이 안되나 연락이 됩니다 전화했어? 전화는 직접 못하는데요 응 연락은 됩니다 그 무슨 소리야 전화 안동하고 부관이 지금 부관하고 연락이 됩니다 응 네 그래서 곧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됐다는건가요? 그 자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건지만 근데 군단장이 왜 그가 있는가 삼십단에 지금 군단장이 삼십단에 가 있다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부관은 지금 어디서 전화를 받나 부관이 지금 전화를 참모장하고 통하는게 어디서 통하지? 확인해서 보건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화 통하지 않았나 네 그럼 지금 참모장의 그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가 아니요 숨기는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서가 어디 동원된건 하나도 없지? 없습니다 어 분명 없습니다 그럼 군단장한테 좀 전화를 해서 예 어 뭐 어떻게 된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예 어 군단장이 어디 간다 소리 나한테도 안하고 갔단 말이야 예예 지금 난 진급심사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예 지금 거기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의 얘기 들으니까 군단장이 지금 어디 삼십단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응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부대 들어와 지휘를 하던지 말이야 예예 뭔 일인지 내가 알아야될거 아니겠는가 예예 그러고 하여튼 부대는 절대 함부로 동원하면 안돼 예예 동원 안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일이 있으면 서로 굉장히 불상사가 있어 알겠습니다 어 그럼 확실히 저 김장군이 냉철하게 좀 판단해 예예 그럼 나한테 좀 보고를 좀 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삼군사령관에게 최초의 상황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예 동원장군의수경사 이게 그 한 대리집 안에 18시 30분에 안내된 것이 염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것이 네 아무도 없는 개인이 이돼 인값이 피지 정도 하는데 갔는데 사이깐 이제 免청원보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10시에 장화되어 들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와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살지간 반 정도 한 여덟집 밭짱의 술이 됐다니까 술을 먹어 봤습니다. 누구누구? 저 장장원하고 누구하고 정장조하고 헌병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병감이 통장님 피지빵함 같다 허? 통장님 뭐라고? 통장님이 피지빵함 같다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래서 기록하고 나가지고 통장님 공간에 전화를 딱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공간에 경호 대회가 김대회가 탁 나오지니 사령관님 저 지금 빨리 엠브레인스를 좀 보내주고 통장님이 피지빵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막 정황없이 얘기를 해요 아랫다 이러면 뒤가 되놨다 그러고 바로 거기서 차를 몰고 부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부대 출통편을 사자 놓고 그 다음에 바로 APG하고 이제 이 변명을 통장 공간으로 우선 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엠브레인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그 통장님을 빨리 그 구조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상황을 보니까 뭐 파악이 안되는데 그런데 우선 그 뭐 통장님들께는 그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갔더니 응 나중에 이제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해당대 애들하고 우리 헌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헌덩들 안님이 통장님을 뒤집을 했는지 네 아까 그 원내부터 점수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대가 그 저 그 그 그걸 저 그 그 그 통장을 지속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저 그 해당대가 우리 헌덩을 그 안에 한 50명 있는가를 딱 토해해가지고 마이크로 버스에 안내보내고 있어요 우리 헌덩이 못 나오겠어요 어 해당 헌덩 때문에 해당 헌덩이요 어 이분이 말씀하니까 어 어 그 흡분 통장 공간에서 통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무조건 하고 안 내보낸다 이거죠 어 예시기 뭐였나 이 하고 있는데 마치고 헌덩감이 오고 이랬는데 30단에 유학성 장군이 와있다 이래서 나를 자꾸 찾는다 이렇게 해서 어 예감이 이상해서 말입니다 이래서 빨리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어 이래가지고 30단에 우리 청와대학교에서 30단에 유학성 장군이 이따그래서 전화를 다꾸니까 어 아마 무관에서 저렴 뭐 한 시간도 전에 빠졌었던 말이죠 어 아 왜 그 저 이장군님 나무 부재해와서 왜이랍니까 지가 예감 이상해서 물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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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다 와있는데 이리 와 이래야 돼 무슨 일 없으면 난 너한테 먼저 보거라 이마 나는 뭐 뒷길을 전성했는 거면 이랬다 이마 가끔 제가 바로 지금 국돈님들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어 그런 말이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조금 뭐 이마들이 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올리는 거는 어 공략은 뭐 이제 그 낯이 되셔가지고 뭐 아니 생명은 기당이 없다 이라는데요 참 뭐 사당하고 그 땅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뭐 이제 저거 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뭐 딴 거 없다 나는 저거 찾으란다 그 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저 하여튼 내 때가 나쁜 놈 생각하는 놈 그 사당이 그롬지 했었으면 그 파전하도록 좀 해주시죠 응 서울 내부는 내가 알겠습니다 응 이렇게 돼 이거 저 정병구 당근한테 비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응 그 아까에서 우리가 같이 왔는데 이마 아들이 장난하는건데 당장구 나가고 게임 빠진가는데 그렇지 당신실 때문에 장난하겠다고 해서 응 야 당신들이 무슨 일하냐 응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들 정병구는 자기 부대 돌아와 있나 자기 부대 돌아와서 다 당황하고 있어요 장제 과제 장압되어 있지 예 그런 말이야 예 30단에 그 30단에 장 장군이 명령권에 있는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기가 자극을 안하는 기요 응 거기에 지금 저 몽땅 다 모여있는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거기서 그 모여있는거 압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기가 그 단명한테 드러나서 그래가지고 저 일을 오느라 하든지 뭘 지지를 하든지 처음에 내가 당장 단년보고 그 말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응 그런데 단명 이제 그 말 딱 딱 근데 현재는 말이야 예 다른 우리가 30이나 33이나 부대 동원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각각 지휘관한테 얘기해서 내 명령 없이 출동하지 말라고 내 지시는 해놔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부대는 하도 동원 안하는데 상당히 이게 충돌이 없이 그게 잘 돼야지 그래가면 굉장히 불쌍하게 생겨 아 글쎄 그건 뭐 저 잘못되는 잘못되는건 그건 죽어도 좋은데 하여튼 내부에선 제가 죽둥이 사는게 할 테니까 말입니다 어 사령관님 저 바깥을 좀 해 주시오 그렇게요 이거 사령관님 이게 뭐 좀 불쌍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그 말은 저 노예하고 이 말은 저 장난이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저 단장도 몇놈들이 사실 감수고 없는데요 예 그 말은 전부 사전에 다 공격을 해가지고 이 중대장들 이 중대장들 딱 다 했고 사물들 다 했고 이 중지관들 다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하고 여기 전부 전차가 보고 지금 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사물들 하나 빼놔 두고요 근데 거기 지금 저 6분 4시단 말이야 예 거기 지금 지부고 아마 합참이잖아 모두 장관님이나 모두 계실 거 아닌가 어 거기에 저 뭐 저 보니까 나 그 국방 장관 어 어 어 어 그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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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아직 부재출동 준비가 아직 되어있는데 뭐 수준 내 뭐 당내들 내놓은거 내 필요없어 난 뭐 내 생활을 주면 되겠나? 응 확실하게 해 놓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세계는 몇 년 필요없습니다 니가 알아서 할 수 있는거지 무슨 소리가 잘 지지않으겠어요 나 푹푹푹푸른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이게 뭐여 굉장히 부순한 장만이 있어 큰일이야 아니 난 전부 부과를 만들자 지금 알아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이랬다가 니가 저 북경한테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 사람관님께서 박아주자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저는 알아서 뭐 따지 부과를 만들자니 그런 사람을 가르치기도 해 하여튼 그냥 잘 수습을 좀 빨리 하도록 좀 해 예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태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전하셔서 고마워요 예 예 다음은 3군사령관과 진종체 2군사령관의 통화입니다 진종체 중장은 전두환 소장의 바로 전임 보안사령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예예 뭐 별의로 없으시죠? 예 뭐 별의로 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서울에 좀 뭐 별순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울에 예예 뭐 좀 별순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래가지고 어 어 어 거 저 비약이 있으세요? 예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이 하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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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 말 들립니까?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잘 들립니다 네네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근데 아까 그 여덟시경에 말해 사모차장이 전화하려고 하다가 뭐 장관님한테 전화한다 그러면서 사모차가 2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사모차장은 누구한테 납치당했다 이런 얘기야 누구냐 그러니까 사모차에 있는 누구하고 사모차에 있는 우대령인가 2사람한테 납치당에 갔단 말이야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 무슨 소리냐 말이야 사모차장으로 전화하니까 장관님하고 통한다고 전화가 처음에 늦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통화했더니 사모차장은 어디가 부자인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못게 됐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장관님하고 통화 중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걔네가 몇분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대를 또 함부로 이놈들이 장관님한테 동원해 만들기 때문에 여보세요? 그 사모차장하고 사모차장 모두 다 이 사모차장이랑 내 능력을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주시했는데 사모차장이 몇사람 없어요 일동당장하고 말이야 예 일동당장 아까 저녁때 나가 어디 저 서울에 뭔 일 있어 사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허가를 맞고 나갔고 예 타지행위가 없단 말이야 예 그리고 유학생이 가 없고 유학생? 어 그래서 전부 30단에 갔다는 거예요 30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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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단 저 수경사 관한 30단 예 예 거기다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다고 이제 그 에 장치환 장군이 조금이따 전화가 왔어 예 뭐라고 하는거니 전주환 장군이 자기하고 정병주 장군하고 정... 김망주 장... 아니 저... 헌병... 저... 간 말이에요? 예 여기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어디 뭐 연희동에 어디 저녁먹으러 갔다 이거에요 예 그래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오길 정장님이 기습을 받았다 예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래서 또 처음보니까 지금 내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어느 놈이 장난하는 것 같은데 양치환이 얘기는 예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제가 이제 트레이당이 조금 불쇄가 되는데 많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니깐 저... 사령관님 일부에 좀 단단히 좀 철풀적이셔 그날 그랬어요 그전에 내 명령 없이 출동하지 말라 그랬고 북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독해 주둔수금 하달이 됐다 근데 괜히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불쌍살라서 곤란하지 보니깐 뭘 냉철하게 좀 판단을 좀 잘해라 내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하고 통화를 해도 장관님도 안 계시고 사천무장님하고 통화도 안 되고 동원이 올 사람이 없어요 예 그니깐 다시 육번상실 전화갔더니 장관님하고 합천문장님이 거기 와서 뭘 말씀을 하고 어디 좀 나가셨답니다 지금 또 그런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경영하고 정정지하고 전화할 수 없더니 정정지도 그대는 인상이 없는데 박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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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씨도라는 그 단장 있는 분이잖아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고 없대요 예 근데 내가 전화했더니 우리 24단장도 어디가고 없어요 지금 24단? 24단장도 없다고 또 저 구사단장도 없고 응 그래 이제 모두 다 그 부대에다 대두주의관한테는 부대 동원하지 말고 철세에 단속하라 이러고 있는데 근데 주의관들이 모두 고런 사람들이 어디가고 없다 이거에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그 주의관 없는 사람이 에너지하는 겁니까? 그냥 저 유학생하고 유학생이 유학생이 거기 있다는 건 저 우리 경사장관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유학생이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되는 거 하니 말이야 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일로 오라 장태관님한테 장태관님한테 장태관이 보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갑니까 그러니깐 장태관님한테 알만한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러는거에요 예 저평이 뜬는데 누구 바꾸시는거하니 저 황영수 장군으로 바꾸시더래요 그 뭐 황영수 예 황영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거에요 길에서 자기하고만 욕을 냈다고 그냥 끊었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냥 지금 뭔가 즉선한 상태에 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응 유학생 황영수였고 황영수였고 황영수는 황영수에서도 공수단장이지 공수단장이지? 공수단장이지? 공수단장 단장님꺼에요 그거 보통이에요 근데 부대는 다 이상이 없는데 그 중간들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 없어요 부대가 어디 가거나 오거나 한건 없고 어디가 판만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충 판다에 있는 그라고 알고는요 예 우리 그 위대윤씨에서 예 예 저사람을 못한게 아닌거 예 그런거 같습니다 예 우리 외에는 다른 분은 그렇지 말이에요 그라고 학교에 학교에 알아보신거 수대령하고 수대령하고 고향가리 우리가 지금 학수단 학동수사공부를 낸다거든 이번에 그 일하는게 그 그 그 그 그 주역을 네 장관님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네 장관님한테 전화가 왔다 우리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나중에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네 노재현 국방장관이 삼군사령관에게 전화를 끌어왔습니다 노국방은 바로 옆집인 정승우와 총장공관에서 총성이 낮아 일단 피신했다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병력키로 할 때 내가 전화하니까 예예 내 전화 이해는 절대로 하면 안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내 이미 전부 자살을 그렇게 해놔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휘관이 몇사람이 없습니다 장관님 누구누구 황영시가 아까 어디 저녁때 잠깐 나갔다고 했다고 저한테 그런 화가를 맞고 나갔고 말입니다 차기위원위가 전화를 통했더니 없고 말이죠 구사단에 저 우리 노태우가 지금 없고 말입니다 이십사단장이 지금 없습니다 이십사단장이 누구야 그 저 박중대입니다 박중대 그 경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나와있는 사관장입니다 아 예 근데 그 부대 지금 부지휘관들이 전부 병력 지금 병력은 장악하고 있고 부대 이동은 없습니다 부대 이동은 없고 네 근데 지휘관만 지금 없습니다 근데 지휘관만 없는데 그 부지휘관들이 말이야 예 그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군사령관 명령 없이는 병력 움직임 안된다 네 군사령관 명령이 여태 병력을 움직이도록 말이죠 예예 그렇게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은 삼군사령관과 예하 최영구 5군단장과의 통화입니다 여는 이제 하나하나 또 수도 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단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30단에 가있다 이게 30단에 30단 30단에 가있다 응 그래 뭐야 하여튼 불순한게 있어요 불순한 상태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리는거에요 여보세요 전화가 왜이래 여보세요 전화가 왜이래 응 그래서 뭐라구요 여보세요 네 이 전화가 좀 갈등하는걸 다시 벌어져요 오케이 네 공사님 맞는데 어? 저 중앙공이죠 네 근데 서울에 지금 뭐 불순한 공지가 좀 있단 말이야 어? 서울에 예 지금 뭐 불순한 공지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저 진독해 줄을 내리고 그 저 수도 기재화 사단은 직접 명령 없이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건데 어? 수도 기재화 사단하고 어? 탈사단하고 어? 어? 직접 그 내 지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어? 직접 지지가 없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 이 F대를 어 어 예 그렇게 해주고 어? 그 불순한 공지는 어? 그... 일부 저... 전주환 장군이야 몇 사람이 말이야 어? 전주환 장군하고 어? 네 몇 사람들이 저 저... 총장님을 지금 어디로 낚시해 갔어 예 어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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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살? 뭐라고? 30살이요? 아니 전주환 장군이 말이야 예 그 보안사령관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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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이제 그... 몇 사람들이 그 해가지고 어? 동장님을 납치해 가고 없어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중관들이 몇 사람이 그어요 지금 거기 자리 자리 없단 말이야 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전방군질 강화하고 부대 이동을 그... 어... 함부로 할 수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알겠어요 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전화를 우리가 곤체에 대해서 왜 이럴까?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예... 저희들이 말입니까? 예... 거기 화학대서도 그냥 다 있나 확인 좀 해 봐 주고 예... 자동차 대서도 전부 차장에 나가는 것은 저... 저... 군주사령관에 허가 없이 못 나가게 하고 네... 내가 필요하면 저... 김장군한테 직접 전화를 할게 알겠습니다 저렇게 좀 조치를 해줘요 예...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정답 벗겨야겠는... 다음은 신재성 3군사 참모장과 김학원 1군사령관과의 통화입니다. 전화가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혹시 전화 통화하지 못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말씀 들었죠? 진독교 하나만 봤고요. 네. 한양의 말이죠. 신상태 아는 일이 15분경이 발생해서 신상태 아는 일이 생기고 우리 중반에 몇몇 기기관이 장식이 없고 말이죠. 우리 중반에 몇몇 기기관이 30단이 있잖아요. 30단. 장태환씨 밑에 30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상한 정리가 있었거에요. 그래서 장태환장군도 조금 전에 여기 왔다가 통화했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 병력통일제계에서 말이죠. 본사람이 직접 통제가 이틀전에는 울리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 같이 통일이 잘해 주시하는 내용입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장태환장군라고 연락이 그럼 우리 선관님 직접 두 분에 연락이 되었고 장관님한테 직접 주시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분할을 직접 주시가 없으면 절대 병력이 위함성 말이죠. 거기에 같이 통일이 잘해 주세요. 다음은 삼군사령관과 윤석민 참모차장의 통화입니다. 절대로 잘 장하고 계시죠? 아 그건 장학교에 전부 지시를 했는데 네. 그런데 안되면 연대장까지도 통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사관장이 없으면 네. 연대장까지도 통화시켜가지고 서울의 병력특동을 분명히 없어야 되겠습니다. 글쎄. 전부 다 연락을 됐는데요. 네. 아까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네. 장관님은 CFK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수경사에 있습니다. 수경사? 네. 장관님은 어디 계세요? 장관님 CFK 상실에 있습니다. CFK 상실. 네. 그러고 저... 우리 저... 고객님 수경사가 계시고 네? 수경사. 네? 수경사에 있고. 네. 저희들은 전부 임시지법부를 여기다 대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그걸 확실히 장악해가지고 알았어요. 절대 전역특동이 안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한다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정병주 장군 부하들을 좀 잘 장악해야 될까요? 누구요? 정병주 장군 부하들을 좀 잘 장악해야 될까요? 정병주 장군 부하들을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았어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진종체 2군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분석이 되어서 네. 그래서 지금 장장님은 그 아마 오늘 상을 당했는지 잘 모르는데 분원회가 계시고 네. 그래서 30장 요원이 저기 분원을 경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네. 장관님한테 보도 전화 보기를 하여튼 내가 가가고는 부대로 임시지 말아라. 네. 어... 장군 사장관이 가가고는 부대로 임시지 말아라. 네. 어... 지금 내가 지금 받아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분이 모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저거... 저거 장관이... 다른 말씀 없어요? 다른 말씀 없어요. 어? 어. 다른 말씀 없어요? 네. 부대만 잘 장악해서 동원하지 말아라. 그런 지식이 중요해요. 어. 부대를 장악해가지고 어. 동원하지 말아라. 저거... 주거리 마라. 응. 움직이 마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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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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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사용으로 사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 하나만 하룡이 됐고 그 내용은 웃었고 웃었는데 내가 맨중에 그 참호차장이 전화 왔다고 사달랐더니 참호차장이 장관님하고 전화 전화를 하고 나한테 전화를 못하였는데 그 중간이 그런 얘기를 해 상 총장님이 그 권영달 대령하고 또 우승 대령한테 납치당에 갔단 말이야 그 참호차장 2관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받은 장관님하고 전화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했지 않는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내가 알아도 적당적으로 부대를 동원하지 말라고 자꾸 때 다 기지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진독교에 가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알아봤더니 장체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재 사탕이 돼 갔는데 총룡 불법 받았다고 헌병함한테 연락이 왔더라는 거야 자기 부대에 와보니까 자기 부대도 다 괜찮은데 그 30단에 그 어느 대대장이 안하면 아마 자기 당 안에 없는 거냐 지금 예 그런 상태에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기관이 있는 사람들도 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부대면 다 어? 아 그 장관님 식사 누구라고 했답니까? 예 거기는 저... 저의병주하고 예 장쾌완이하고 예 그 다음에 헌병감하고 예 예 그래서 장쾌완이 이 사무실에 있죠? 장쾌완이 자기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예 종종류도 자기 사무실에 들어왔고 예 모든 사람이 다 제대로 돌아갔는데 예 지금 안 들어온 사람이 우리 차지완이하고 황영시하고 예 지금 우리 저 노체우가 지금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저거 그... 어... 뭡니까 참사장은 전화 통했어요 누구? 참사장 아 전화 통했어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뭐 이유를 드렸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 이유를 드렸어요? 예? 이유를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니 이유를 아 얘기는 그럼 하여튼 청량님이 그렇다는 얘기 중이지만 예 예 왜 그렇다든지 지금 아주 모호한 상태에 들어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대가 동원되면 다음 주에다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예 부대면 동원하지 말아라 아 그런 저 연락이 온 거에요 예 그게 아마 저거 지금 아마 조사... 조사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그건 모르는데 오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이 그러세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저거 부대를 장악하고 어 조용하게 기다리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리고 있어요 예 왜냐면 뭐... 부대를 한 번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쇼 상태를 몰라서 그 부대가 또 사람은 우주가 있고 그렇쇼 그래가지고 어... 아무 우신 이해를 생긴 것 같은데 그럼 뭘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라고 똑똑이 장악하고 어... 저기 항구 주실래로 움직거려야죠 그랬쇼? 예 장관님이 전화를 안 통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내가 장관님한테 합참기장 시장 전화해도 전화가 안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전화가... 어... 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전화 통했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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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그래서... 전화 통화 향을 해놨어요 여보세요? 청장님이 그 두 사람한테 어디 외랭에 갔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예 외관은 청장님 병원에 주문해가 계신다는 거 보시게 말이야 예 혹시 어떤 부산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감이 좀 들어요 예 하여튼 조금 더 주택하려가지고 그랬죠? 여기 오세요 여보세요? 예 저걸 알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시도 하고 해야지요 들었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선 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장관이 어떻게 했죠? 통하세요 알겠습니다 장관은 무사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3군 사령관과 윤석민 참모 차장과의 통화입니다 네, 우학성 장관하고도 통했는데 예 6개 사단이 출동 준비가 되어있다 자꾸 이런 말씀인데 아, 출동 우린 저... 지금 장관님께서 전화받았는데 예 일절 병력을 출동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요 예 출동 안 시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 확실히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또 하시랍니다 아, 우리 출동 안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저... 26사단하고 저... 수도기계화사단만 출동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예 그것만 지시가 내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이 없고 군단장이 없는 데는 참모장 예 그 작전참모 통화에 가면 경도망동은 하지 않도록 그 전부 지시가 다 되어있어요 네 알았어요 예 예 예 그러게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예 그 사단량을 빨리 그 저 군사령부 군사령부 참모장... 참모들로 해가지고 예 원회등과 해가지고 장악을 해서 예 예 그 위혈이 안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 저... 어디 그 입구목에서 영양제통이 말이야 일리절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면 안 돼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숙정사에 있으면 돼 예 여기서 할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저... 장관님께서는 장관님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합참모장과 삼군사령관의 통화입니다 삼군사령관입니다 어... 조금 기다리세요 네 그런데 장관님 직접 전화받고 계시는데 네네 어... 내가 하나 확인을 할 것은 예 기사단 경력하고 예 삼기사단 경력 예 이런 경력들이 말이죠 예 지금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연대장과 다 전부 확인을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 삼군사령관은 네 군단장이나 사단장을 통하지 않고 예 연대장과 직접 전화를 통해가지고 예 네 꼭 확인이 되었죠?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계속해 확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 33도 그렇고 30도 그렇고요 39 네 네 예 요것은 전연 움직임을 하도록 직접 33사단장은 있죠? 33사단장이 있고 34단장도 있습니다 아 34단장도 자기 위치에 있어요? 네 자기 위치에 있어요 구사단장은? 구사단장이 없어요 알았어요 구사단이 없고 그다음에 저 훈련단장으로 백운택 장군이 없고요 아 백운택이 없고 네 별거 아니고 네 그러면 아까 그저 수정을 해야 되겠어 33하고 34단장은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구사단장만 없어요 구사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리고 33하고 30은 말이죠? 예 군사량관이 직접 통했죠? 직접 4단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절대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사단장 구사단 그 연대는 군사량관이 직접 통했죠? 구사단 연대는 저 참모장이 직접 통했습니다 네? 저희 참모장이 직접 통했습니다 참모장이? 네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럼 저 군사량관이 확인을 해서 예 그건 전화를 해 주시고 네 24단 내 여기 움직인 거 있잖아요? 24단은 그저 사단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예 연대장하고 통화 연대장하고 전부 통했습니다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참모장한테 통하고 여기서 직접 명령하여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예예 그것도 지휘관이 직접 확인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말입니다 네 그 26하고 수도 기계화 4단만 4단만? 네 출동 준비를 하라고 그래 그 준비 상태만 내려가 있습니다 고해상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네 그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지진 안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하튼 네 장관이 군사령관을 통한 지휘권일이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네 내 말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시죠 네 육군본부의 상황실을 지키고 있던 이규식 육본정보처장이 삼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봐 어 나야 형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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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저 비화동차 있으세요? 응? 네 비화동차 비화동차 여보세요? 네 비화동차 어 비화동차 어 어 어 경군이 경군에 안 할 수 있어요 경군에? 어 왜 뭐 일 있어? 어 박사는 노이즈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박사는 노이즈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뭘 때문에 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사정관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정관이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근영 삼군사령관이 1군단 직할 제2기갑여단장 이상규 준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육사 12기인 이상규 준장은 13일 새벽 전두환 장군 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로 출동하게 됩니다 네 그 자네 부대에 옮기는 문제는 뭐 이상일치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할 테니까 그 절대 부대에 옮기면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좀 단단히 저 부대 장악하고 있어 어 어디 다른 데에서 전화 오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네 어 앞으로 보자 외부에서 누가 뭔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이 내리더라도 네 내가 직접 뭐 연락할 때는 부대 출동을 하지 말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부대 장악을 좀 잘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이 직접 저 지지를 해야 개흥군은 움직이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총장님이 전화를 못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 절대 누구한테 얘기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네 사단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줘 네 오케이 들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잘 안 들려요 진짜 응 응 응 응 응 잘 돼 응 응 응 응 응 누구 응 응 응 그래요 응 알았어 응 그 때가 동봉 다 갔습니다 그래요 네 응 그 그 그 그 그 그 네 다음은 윤승민 참모차장과의 통화입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입니다. 네. 이런 말입니다. 네. 설사 최악의 경우에 방송국을 점령해서 무슨 명령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더라도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때 장관님 짓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장관님 지시받는 거지. 네. 장관님 절대 병력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력 동원하지 말라고 몇 번 제가 연락 왔겠죠. 네. 다 두 번 왔어요. 두 번 왔죠. 네. 그래서 만일 어디 무슨 명령으로 점령해서 방송국을 점령해서 여러 가지 하더라도. 네. 없고 두 사람만 모임을 보시면 직장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화를 참고 있잖아. 연대장까지도 하시랍니다. 아 다 했어요. 네. 다 한 번 다시 말하라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우 소장이 사단장으로 있던 구사단의 김봉규 30연대장이 3군 사령관에게 긴급 전화를 끌어온 내용입니다. 김대링은 하나의 멤버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저 모집군이 집통하고 집단하십니다. 어? 여보세요. 네. 뭐라고? 집통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집단하고? 아 우선 담당기까지 가정하도록 하십니다. 어디? 담당기. 누가 그 집통량이 돼야 되는데? 차단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차단장? 그 출동하면 안되겠는데 내가 4단에 다시 연락할게 좀 기다려 우선 출동하지 말고 기다려 출동하면 안돼 다음은 3군사령관이 9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멤버인 구창회씨는 나중에 대장까지 진급합니다 다음은 3군사령관이 9사단 28연대장 이문석 대령객의 건 전화입니다 이 대령은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뒤 총무처 장관을 지냈습니다 13일 새벽 9사단 29연대장 이필섭 대령은 30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받아 서울로 출동하게 됩니다 예 28연대장입니다 나요? 예예 어 그 이상없어? 예예 근데 그 30연대가 어디 출동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된건가? 저희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어 그 4단에 아무 얘기 없지? 네 어 그 출동하면 안되겠는데 알겠습니다 모든게 뭐 4단장이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 4단장이 지금 부대 없단 말이야 예예 그러니까 그 저 4단장이 부대 있었는데 없으니까 하여튼 일자로 움직이면 안돼 예 어 알겠습니다 고렇게 좀 조치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다음은 3군사령관과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통화입니다 예 사연아 여자리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어 이 상황이 저게 조금 저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새끼들이 저게 그 강수산 저게 그 일봉수가 말입니다 어 일봉수가 저게 그 그 뭐 병량 한 천명 정도가 말입니다 예 이 상황들이 지금 저 자 우리가 저 한강하고 각 자리를 다 막아 나왔더니 말입니다 응 저거 딱 부하관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궁문말고 부광부에 들어갔습니다 어 어 그런데 이걸 저게 뭐 작두스라고 저작에서 이제 전화를 가지고 뭐 장관님한테 막 저거 저게 그 저평을 하고 그래가지고 장관님이 지금 아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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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동안으로 가지는 말인데요 어 그런데 그 저거 저거 아무튼 보니깐 대단히 뭐 이게 여단 지금 줄 아는데 말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저거 모든 뭐 지금 저거 참고사대이랑 일반 참고부대랑 지금 저거 합산 본부대랑 다 있습니다 응 다 있는데 그 저거 저희들이 모두 생각은 어 견전하기 위해서도 여기에서 이제 그 막 그 저 수도 기계화사단 정도하고 이신국사단이나 이렇게 한 2개사단 정도를 갖다 놓는 게 어떠냐 하는 그 얘기에 오가고 한데 조금 학생 där 작두스로 궁금하길도 그건 장관님께 아까 내한테 뭐라고 장관님 왔으시는 거 하니 네 제대 병력을 출동시키리 말라고 장관님 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장관님은 그 그 그 빨대로 대걱으로 그 저거 저기 거기 납수씩 bend farting 국방부에 그 저 경제에 그 Sup선에 총살이 안 났는데 응 국방부 출배riesube 총살이가 났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됐든가 내 장관님 명령으로 출동하지 말라고 궤도해 병력을 출동하면 그 문제가 있어 안되지 그러면 쌍방에 부상사가 나면 어쩌겠어? 네 그래서 저 부대 출동원 아까 참호사장도 나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고 장관님도 그리고 갑차 매장돼서 절대 부대 동원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부대에서 부대 출동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사단 30년대가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삼성리 쪽으로 구사단이요? 응 구사단 30년대 구사단 30년대가 이동하고 있어요? 응 삼성리 쪽으로 삼성리 쪽으로? 응 그럼 부사장관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막으려고 저 누구 짓이냐 얹지 말라고 장관님 짓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뭘 그 저 그 본인들이 출발해 놓고 뭘 그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단을 알아봤더니 사단은 그런 짓이 한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 제가 막 견전하기 위해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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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일 정도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런 사단을 가져 놓으면 안 돼 전방이 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해 솔직히 저 뭐해요 이 저 쌍방이 뭔 그 굉장히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그쪽하고 무신해 아무 연락도 안 되나? 안되죠 저녁 무신 얘기도 안 돼요? 네 장관님은 아까 거기 저 국방부 안 계시는데 딴 때 계시는데 그 국방부에서 그 저기 나오시다가 지금 뭐 완전히 그 저기 장관실에 전부 그 연검 돼 있어요 장관님이 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하여튼 부대원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건 장관이 운명이야 그 그 그 그 그 그 부서를 함께해서 나를 한번 판단을 해줘요 그 3,4년 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에요 네 네 장 장군이 얘기한 대로 상황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휘기통에 있는 사람이 지휘관님께서 말이야 절대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장관님이 그러고 가시겠는데 네 이거 병력을 전방도 지금 중요한데 그걸 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만약 이랬다 쌍방이 뭐 충독되어 생겨가지고 이래면 말이야 그것이 그냥 무사히 끝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을지 솔직히 하는게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패가 쳐들어오나 그런 얘기죠 어 부패도 문제가 있고 네 우리 내적으로도 쌍방하게 그래 총격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마 방화부대하고 오는 부대하고 이게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 육군문물에서 저쪽에 뭔 뜻인지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그걸 좀 알아서 여기다 내대줘야 오히려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네 지금 모리죠 우리 자리야 네 지금 하나에 구태타지요 그럽니까 네 네 네 사령관님 오견은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네 사령관님 오견은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네 사령관님 오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냥 옮길 수 없는거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 안내고 뭐 참모부장들이 있으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3단 양문이 나와있죠 네 네 나는 저 합자무장님한테도 전화를 받고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랬더니 그때 아까 또 여진 장군도 나한테도 부대 연대까지 확인하라고 첨부 확인했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 지금 삼십사단에 그러니까 부사단 삼십연대장이 네 전화 오길 뭐라고 그러는거하니 지금 삼성리 쪽으로 출발합니다 네 너 무슨소리냐 출동하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사단의 짓입니다 네 그리고 딱 끝났단 말이야 네 하 하 그러니까 지금 저 1공수에서 나가서 저 지금 이 국무부 국방부 갔단 말이죠 네 지금 다 준비가 다 준비가 됐다 음 네 음 그런 이유를 어떻게 해야되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그 의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의장님도 국방부 계시나요 네 장관실이랑과 같이 안통합니다 안통 그래요 하여튼 거기서 좀 판단을 해서 네 오히려 깎으리 여기서 좀 알려줘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병렬통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이겨야 되겠어요 네 서류들 이제 충돌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네 네 네 좀 판단을 해보세요 네 알았어요 네 네 다음은 연합사 정보찜모부 이민영 장군과의 통화입니다 지금들 지금들 한 한 50분 전에 네 네 국방부 쪽으로 이동해서 가셨거든요 네 여기들 안 계십니다 여기도 안 계셔 네 근데 국방부에 말이야 네 그 무슨 부대가 가서 전부 정영을 했다고 그러는 소식이 있는데 네 근데 저희들도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국방부 연락하니까 말이죠 네 그 예를 들면 9층에 작전국장실에 있는 김중경인가 그러는데요 네 밑에 내려다보니까 병력이 들어와서 백 둘러싸고 총을 위협사격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모두 뭐 나오라고 그러면서 병력이 둘러쌌다 이겁니다 네 근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공수여난 병력 같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육군본부도 네 그리고 저 고로운 얘기들은 말이죠 네 아까 그 안침부터 시간 1시간 반 전에 네 부평에 있는 그 미군 한병들이 말이죠 네 열대 주록에 병력을 싣고 네 서울 쪽으로 향하는 그 군용 주록이 있었다 하는 보고가 미국 주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부평이면 구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정도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대는 출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장관님 지시가 계셨고 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에 에 에 이걸 부대 출동은 안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는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입니다 네 전화가 전혀 안됩니다 저쪽에 걸어도 잘 안받습니다 네 네 네 그 정도는 운운할 사람도 없고 네 음 밤에 지금 절대 움직이면 안된다고 그래서 네 여기서도 지금 많은 일찍 움직이는게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마 부평하고 김포쪽에서 동력이 움직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쪽에서 조정해가지고 음 그 참 알겠어요 네 네 네 뭐 일 있으면 연락 좀 주시죠 네 네 네 네 네 다음은 윤승민 참모 차장과의 마지막 통화입니다 아 그럼 참모 차장님 좀 바꿔줘 성문사령관님 전화야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일단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네 근데 저쪽에 그 저쪽 측에서 뭐 이쪽에다 뭐 욕을 하거나 뭐시면 어떡하자고 그런 제의를 하든가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네 지금 장관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실에서 네 아 그냥 거기 장관님하고 모두 다 모여가지고 네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네 음 그럼 장관님은 거기 계시는거죠 그러니까 네 음 그럼 거기 장관님한테 모두 누가 갔을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경영이 다 됐지 아 됐는데 여기 누구 대표가 저쪽 대표가 누가 갔을거 아니에요 장관님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뭐 여기는 하여튼 부대는 우리가 잘못되면 저 전방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꺼내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난 그건 부대 이동을 못 시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알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도 또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국가와 민족이 살아야 되겠네 그 국가와 민족 살고 뭘 해야지 네 이거 우리가 물론 이것때문에 하다가 저 지잡다 독해낸 시기 좀 곤란하단 말이야 네 그렇게 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력을 안 내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다음은 삼군사령관과 예하 최영구 5군단장과의 통화입니다 아 나요? 네 남은 없죠? 네 네 음 비하기로 좀 나와요 비하기로 좀 나와요 비하기로요? 네 네 네 그 저 수도기계화사단이 출동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건 그대로 나두고 말이에요 네 에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네 그 저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그 읍분들을 모두 모셔봤어요 네 읍분들을 모두 모셔봤다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방에 저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그걸 해결해서 부대리 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린 그걸 옮길 수도 없고 그건 그대로 있고 네 전방이나 잘 이래주고 이쪽에서 이제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뭔 통보가 내려갈 거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 그 우리 저 수도기계화사단은 그냥 준비만 그래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거 뭐 지금 다시 또 금방 해제할 수도 없고 네 그냥 그냥 놔두고 네 그대로 이동은 안 할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은 삼군사령관과 예하 육군단장 강영식 중장과의 통화입니다 이제 궁금할 것 때문에 전화를 해 주는데 네 네 우리 26은 뭐 동원할 건 아니고 네 네 네 이제 그대로 그래 준비만 시켜놨던 건데 네 네 네 우선 그대도 놔두고 말이야 네 네 그 일부 저쪽에 이제 그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와가지고 네 우픈들 모두 얘기를 한 중에 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략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는 우선 제일 급한 게 부캐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만 우린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부대가 옮긴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할 것 때문에 우선 알려줍니다 네 그럼 내가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어디 뭐 계획되고 나오시겠어요 뭐 있나 오늘 그 뭐 사격 오금란 저기 오늘 아 오늘 그 뭐 까지 글쎄 말입니까 네 그 뭐 까요 그러면 그 내 연기를 하게끔 연락을 해 놓을게 네 네 그럼 시시하죠 그럼 그 저 그냥 그냥 거기서 하라고 그래야 되지 뭐 그냥 그대로 하고서 들어가라고 그러죠 네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저 경화동에 날라가는 것 때문에 저 사장님 관심을 갈 시간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저 그냥 계획대로 하라고 그러고 계획대로 하고 출소하라고 그러죠 네 네 그렇게 하세요 RCT는 오늘 6시부터 할래입니다 RCT 어느 부대죠 그게 80년도에 28세다 저 저 저 뒤에 가서는 아니니까 어 앞에 네 앞에 사는 거죠 앞이입니다 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 그 저 저 저 저 동두천 적분도 아래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응 알겠어요 예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예예 좋아요 다음은 연합사 정보찜모부 이민영 장군과의 통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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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보호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말입니까 예 예 이렇게 보니까 예 뭐 중앙선건 아닌데 송구시장은 4개 특전여단이 예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예 그건 알고 있었지만 응 특전여단은 간건 알아요 6359 다 다 6359 4개가 각각 전경력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4개가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난 2개만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사단에서 어 29하고 30일을 각각 1개 대 대하고 예 또 2개 금단에 전차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전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차 나오고 예 도와가지고 지금 수경사가 쓰고 있던 지협수관 목표를 예 어 특전부대들이 전부 이렇게 교대하고 있구만 아 교대 네 교대하고 있는데 뭐 충돌은 없고 예 어 그냥 조용 안으로는 그냥 조용한 가운데 결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수경사하고는 지금 연락이 잘 안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거 같기도 예 안되고 그러는데 예 저쪽에 그 삼각규에 장들은 말 있죠 예 지금 저쪽에 저 삼성도에 가있고 어디? 삼성동 삼성동? 공간에 어 공간에 예 그 사람은 그 카카오고 만나고 계시는거 같애 예 카카오고 예 그 아마 카카오고 만나고 있는데 거길 그 그 그 본사령관 예 그 사람들이 여기 가있는거 같애요 그 같이 예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여기 사항에 세가지랑 그 들으셨죠 네 못들었어 예 아 두사람 가면 좀 알았어요 여보세요 네 뭐입니 무슨 아니 그 총장님하고 응 응 특전하고 응 그 다음에 그 저기 형님한테 나하고 응 어 사임해야 된다 응 그래 응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거 같애 그래서 그때 네 네 네 그리고 다른건 또 없고 네 제 사람 사임해야 된다 네 네 저기 정빈지상국은 아마 갔다 그러죠 응 그러게 응 데려갔다 그러죠 네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13일 오전 6시 10분쯤 647기 동기인 김용휴 국방차관이 이근영 삼군사령관에게 전화를 끌어갔습니다 이근영 장군은 국방부에 출두 노재현 장관에게 신고한 직후 보안사 수사 요원에 의해 서빙고 분실로 예능됩니다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하비를 다 보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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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좀 장관에게 신뢰 좀 왔으면 좋겠다 그들 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데 응 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데 네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응 그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응 그건 뭐 여기 와서 상의 좀 해가지고 응 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좀 얘기 좀 하고 응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응 일제 동의하지 말고 응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말이지 응 그 뭐 너무 깊은 생각도 하지 말고 응 와서 장관에게 상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안전할까? 가는 도중에? 여기서 날 데리러까지 왔었다가 누가? 아까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그 누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걸 안했다는 거야 지금 알아보니까 언제 그랬대요? 아까 처음에 초저녁에 초저녁에? 초저녁에 말입니다 거기서 데리러 왔었다가 그런 법이 있느냐 이렇게 보냈는데 괜찮지 못하니까 괜찮지 못하니까 괜찮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거 조정할 거 없으니까 여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해야 돼 내가 말입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얘기하겠는데 별거 없을 거 같은데 내가 한번 다시 전화 걸 좀 검토 좀 해서 알려주세요 네, 오케이 12월 13일 오전 성명이 확인 안 된 두 장군끼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12.12 사건 후유증으로 자리가 많이 비게 된 육군 상층부의 인사에 대한 잡담입니다 정보부 정보부 정보부는 지금 자기현씨가 얘기가 있어요 차 그리고 우리 여기는? 여기는 유학성씨가 지금 문망에 오른다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 안 됐대요 저런데도 1군에는 황령씨 황령씨? 네 이동해 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수도군 G3는 어떻게 해요? G3 하수건이? 하수건이 총 맞았지 그래서 맞았대는데 법부관통 돼가지고 경비사 내세를 떨어뜨대 경비사 내세를 뜨면서 그렇게 하고 그거지 뭐 합참묘장도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합참묘장도 하면 벽힐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이 많았거든 육사교장 뭐 해가지고 상대방 아마 오늘 내일간에 매듭이 칠 것 같아요 원래는 싹 바뀌는군 그렇죠 에디터들로 하하 그렇게 하고 그 저 범수단장은 좀 어때요? 척추 수술이 되며? 아 척추 수술인 것보다 총알이 그 백여가지고 그 척추 근처에서 맹관이 됐다고? 아 그래서 지금 아 뭘로 쐈는데 그랬지? 권총? 권총이겠지 뭐 뭔진 모르지 누가 쓴거에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공관에 들어갔을 때 공관에서 누가 쐈지 공관 권총이면 공관에 그 그 뭐 전소 부과이나 경호장교겠지 다른사람들과 공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계병들은 애무신 얘기니까 근데 거기 척추 수술 하여튼 뭐 그 안에서 그렇다니깐 확실한 애혼식은 뭐 할래 아직 얘기한데도 척추 시시해서 그 가족들도 뭐 뭐 다쳤단 말이있어요? 어느 가족이? 정성화 가족? 그런 얘기는 없던데 가족 얘기는 없던데 참 뭐 좀 대충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나마 여기는 부임한다는 얘기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그 갑자기 그렇게 되니깐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응 또 여러가지 그 선우 좌우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응 좀 더 인사에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갑자기니까 뭐 하면 또 이제 또 좋은 자리들 나가려고 또 뭐 하겠지 뭐 우리 박정은 어디 한자리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그냥 장군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자리 할까 싶은데 네 지금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가만 두고 뭐 그 옆자리나 옆방이나 밀지 뭐 그 뭐 요샌 월급 탐고 애들하고 편히 사는게 좋지 검토 많이 써봐요 맨날 총질이나 하고 말이지 그 옆방이나 밀고 들어가요 참 참 불행한 일이야 정성화 참 우리 상군사령관도 그런거 참 그럼 높은게 좋은거 아니에요? 좋은거 아니에요 너무 높은거 좋은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 저 앉아신물을 낼심이하고 그 은하식당에서 저 만두에다가 소주 한잔하는 팔자가 제일 좋지 저는 그 그런 사항이에요 음 그런 돈 있으면 좀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귀가 멀어서 요샌 말이야 알았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12.12 사건은 전두환 장군이 이끄는 합수본부 측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극성과 유혈사태를 통해 군의 해계모니를 잡은 신군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다음에인 1980년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됩니다 12.12 사건 그날 밤 이근영 3군사령관을 비롯한 군지휘부는 북한의 남친과 아군 끼리의 충돌을 우려하여 전방부대의 출동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두환 노태우 장군 측은 하나의 인맥을 동원하여 1공수 여단과 3군사령부 예하의 구사단 34단 그리고 2기갑 여단을 서울로 몰래 불러들여 전세를 결정지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의 납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어지는 군 동수계층은 살아 있었으나 결단해야 할 지휘관이 아무런 결심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군본부 측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12.12 그날 밤 장군들은 많았으나 지휘자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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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ád ocor